우리 동네에 놀러와!TV!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돼지국밥집입니다 왜 동네 놀러 갔을 때, 다른 동네 갔을 때 신나게 놀러보면 소주 앉아 땡기고 다음날 속이 정말 아프잖아요 그때 딱인 돼지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동의 숨은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 100% 강추할 수 있는 맛집 바로 돼지국밥! 부자돼지국밥! 부자국밥 드시고 부자 드세요 메뉴판입니다 자 여기는 실내 공간입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딱 봐도 맛있겠쥬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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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 깍두기가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양배추 재래기 아삭아삭한게 맛의 폭격을 탑니다 고추하고 양파 고추가 매울 것 같아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저는 매운걸 못먹기 때문에 마늘에 부자국밥 부자국밥 fed되는 수의 중허기 아삭아삭 부자국밥 감자 부자국밥 구운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순대고밥, 돼지고밥 같은 거 드시면 입천장 막 다 돼서 다 앞에 봐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기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단 국물이? 국물이세요 툽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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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